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신입니다. 그리고 시안입니다. 자 오늘은 지안님 어디 데리고 왔어요? 파마첵스 데리고 왔습니다. 파마첵스? 아 요즘에 엄청 이거 많이들 리뷰하던데? 저희는 음식을 리뷰하는 건 아니고요. 파마첵스라는 게임이 있네요. 이런 게임은 또 어떻게 알았대요? 열심히 검색해보다가 발견했어요. 우와 지안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요즘에. 자 그러면 우리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내기하면서 할 건데요. 자 지는 사람이 파마첵스를 먹는 거예요. 자 그럼 길이 이거 세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볼까요? 그러면 지안님은 거기에 있고 나는 빵씨는 여기서 출발합니다. 네. 자 달려갑니다. 자 지안님 열심히 달려가고 있네요. 나 점프맥 되게 잘하는데? 아 죽었다. 나 점프맥 되게 잘하는데? 아 잠깐만. 아 이거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구나. 아 이거 좀 난이도가 있는데? 빠르게 가면 안 되구나. 어 빠르게 가면 엄청 멀리 있대요. 어 이거 중간에 맥박북이 없죠? 맥박북이 없어요? 아 참. 일단은 그냥 하는 거예요? 일단 후회하지 마세요. 지안님 이거 완주했어요? 아니요. 완주까지는 못 해봤어요. 아 그래? 어허. 그러면 뭐. 내가 이길 것 같은데. 오. 진짜요. 우와 이거 되게 어렵. 너무 어려운데 이거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와 이거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야 돼? 아. 웨이. 힘난다. 근데 지안님도 이거 있어 이런 구간. 와 이거. 진짜 어려운데? 오. 오. 아. 어 거기다 왔는데? 지안님 어디 잘하고 있나요? 빠르게 하는 거 눌러서. 어 빠르게 하는 걸로 한 번에 넘어와도 되겠는데? 어 좋은 팁을 지금 알려준 것 같아요. 으악. 오 좋아 좋아. 아. 으하하하하하. 아. 이 프로펠러처럼 돌아가는 이 구간이 엄청 난이도가 있는데요? 그래요? 어. 어 됐다 됐어 됐어 됐어. 오 예. 자 이제 어려운 구간 통과했고요. 저는 이제. 어 뭐야. 아 옆에도 있구나. 와 이거 진짜. 야. 어 거기 때부터 시작이세요? 지안님께서 처음부터요? 네. 나 한 번. 중간에 한 번 리스폰는데 있는데.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가지고. 어. 어. 첵스 드세요 그냥. 아. 먹고 시작할래요? 아 이거 어렵다 이거. 아 너무 어려운데? 어디 얼마큼 남았어? 아 저. 거의 다 왔는데 이게 맵이 길지 않아가지고. 금방 가겠는데? 아 첵스야. 제발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조금만. 좋아 좋아 좋아. 조금만. 자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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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아 죽었어 또? 아 죽었어. 아 안되겠다 이거. 으이징. 오오오오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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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한 번 밟으시죠. 오우. 오. 오. 한 번만 봐줘요. 저 아직도 처음이에요. 어 뭐야 나 다 왔네? 다 왔는데? 아 참 지연님. 어떡해요. 아이. 봐주는 건 없지. 게임의 세계. 자. 자 예. 빵신이 1등을 했습니다. 파마첵스. 아 파마첵스 먹어요 빨리. 몇 개 먹어요? 자 지금부터는 이제 ASMR입니다. ASMR. 몇 개 먹어요? 자 이번엔 뭐 하나 드세요? 자 여러분 파마첵스 ASMR. 자 소리를 들으세요. 게임이 안되네. 어 참. 게임이 안돼. 잠깐만. 그러면은. 시프트 밟지 않기. 시프트 밟지 않기? 응. 아까봐도 뭐 충분할 것 같은데. 자 이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. 이번에 달리기 없이. 요 달리기 없이 할게요 저는. 달리기 없이 합니다. 아. 아 어려운데. 아 지하님 뭐. 끼겠는데 이거. 깰 것 같은데. 너무 멀어서. 깰 거예요. 약올리지 말라고요. 걱정돼서. 어. 체스트 다 먹어야 되니까. 진짜 파가 들어갔다. 진짜 파가 들어간 것 같아. 문화하게 왔고요. 어 지금 지하님 핸드폰 던졌어요. 하나 둘 셋. 어.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.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. 저도 그쪽 부분이에요. 아 그래요?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거기 되게 어려워요. 그거 달리기로 한 두 번에 건너 뛰어서 가야 돼요. 아이고 죽었다. 아 또 처음부터야? 우와. 신난다. 지하님 근데 기다려. 저도 지하님은 그걸 클리어를 못 할 것 같은데. 잠깐만. 에이씨. 에이씨 나왔습니다. 지금 여러분. 지금. 지하님 인성 나옵니다. 지금. 자 제가 지하님 맵으로 지금 잠깐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 지금 갈게요. 떨어지셨네. 오지 마세요. 오지 말라고요. 자 화이팅. 내가 좀 응원해주러 왔어요. 이렇게 머리 좀 다르면서. 응원해줄게요. 아. 어. 어. 아 죽었다. 인성이 막 나오고 있어요. 큰일 났다. 큰일 났어. 인성 다 보였어 지금. 오우. 좋아. 와. 어렵네. 어려워. 그니까. 맛도 그렇지만 이 맵도 아주 그냥. 친구야 머리 좀 밟고 가자. 친구야 일로 와봐. 그래. 고마워. 이리 왔어. 아. 완주했다.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. 자. 넌 이제 제작자한테 모드를 받아라. 모드죠. 모드. 모드. 깨셨어요? 응. 제일 없어 보이는 부분으로. 아니 지하님. 우회하지 마요. 너도 한 번 먹어보자. 다른 먹을만한데? 이 끝 맛이 되게 안 좋네 근데. 냄새까지는 괜찮은데. 응. 냄새는 괜찮은 거. 좀 불량식품 냄새. 자. 빵꾸들. 오늘은. 파마첵스 점프맵을 해봤습니다. 아주 웃긴 게임인데요. 네. 재밌게 한 거 같아요. 그쵸? 네. 클리어는 하지 못했지만. 지하님은 그래도 뭐 재밌게 했죠? 네. 파마첵스도 맛있게 먹고. 맛있었어요? 아니요. 색상은 먹은 빨간 얼굴인지는 모르겠어요. 안녕. 실제로도 지금 이런 얼굴이에요. 파마첵스맛이 떠나질 않아가지고. 실제로.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. 자. 오늘도 재밌게 했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. 빵빠라빵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. 그리고. 지하였습니다. 빵구들. 안녕. 안녕.